아이폰을 드디어 샀어요.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짜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아이폰 무선 길럭시 노트? 솔직히 이거 몰카야? 아니야. 몰카 아니야. 헬로 음유니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밥 먹고 아이폰 사러 갈게요. 아이폰 10일! 신문을 보셨죠, 언니? 네네네. 아이폰 어때? 음! 유니 카메라 색이 별로라며? 따딴! 어때 실제로 보니까 카메라 색이 괜찮지 않아? 아직은 없나요. 음이 아이폰 실제로 보니까 어때? 아니 요즘 방금 너무 완전 색깔 된 거. 엄마 이거 내 거지? 고마워. 엄마 지금 아이폰 하나 샀는데 카키색으로 샀어, 유니가 갖고 있는 거. 카키 색깔. 회색. 카키색? 회색. 아니 카키색. 회색! 너무 예쁘지 않아도 될까요? 나 엄마는 그 색깔이 제일 예쁘더라. 나 빨간 책. 아이폰은 드디어 샀어요.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짜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아이폰을 샀는데... 이거 못 읽어야 되지. 10이 뭐야, 영어로? 10. 11은? 10, 1. 와우. 자, 여러분 이거 아이폰 11 맞지? 아이폰 11 프로 맥스. 박스 보시면 저렇게 핸드폰 실제 크기랑 똑같이 핸드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거는 핸드폰을 잘라서 붙여놓은 거예요. 헐. 그럼 실제 핸드폰은 어디 있나요? 짜잔! 카메라가 3개 달렸어서 좀 징그럽긴 해. 윤희는 저기 마음에 안 든대요. 나는 훨씬 좋은 것 같아. 모든 기능에 다 3가지로 할 수 있잖아.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야. 사진을 찍어요. 철컷! 사진을 찍어요. 철컷! 사진을 찍어요. 철컷! 아이폰 11 맥스 어쩌구 저쩌구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보다 설명 엄청 잘해주시는 유튜버분들이 많잖아, 그치? 응. 안에 지금 내용물은 핸드폰 필름. 설명서 있고요. 그리고 이건 무선이에요. 폰인 줄 안 샀죠? 무선이 있지. 엄마도 실망했어. 이렇게 비싼 핸드폰인데 적어도 에어팟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아까 깜짝 놀랐어. 이거 보였는데 저 쟤 여기 무선 이어폰인데 꼭짜로져? 맞아. 의미가 무선 이어폰인 줄 알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지 않어? 뭐? 바로 저 핸드폰이 누구 거냐? 아, 내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내 거야. 너 얘 자꾸 왜 이래?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사실은 진짜 주인은 엄마입니다. 엄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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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엄마 이거 잘 들어봐봐. 엄마가 핸드폰을 산 데는 큰 이유가 있어. 어때? 엄마가 바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잖아. 근데? 진정하고. 우리 헬로이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엄마가 핸드폰을 바꾼 거야. 어머. 로제 커튼 뒤에 갇혔다. 구해줘야겠다. 로제 거기 왜 들어갔어? 아이고. 아이고. 로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응? 로제 거기 왜 들어갔어요? 여기 왔어요. 거기 줘봐요 이제. 어, 들어가면 안 돼. 로제가 지금 자기 덩치는 생각도 안 하고. 엄마 셀폰이야 이거 안 돼. 로제 나오는 거 봐요. 아니 이렇게 흔들게 나오기. 너 못 나오고 있어 지금. 어떡할 거야.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우. 꼈어. 꼈어 완전? 로제야. 이제 알겠지? 너 쇼파 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이게 안 나와? 안 나오면 뒤로 밀어줘. 저 뒤로 나와. 뒤로 나와. 옆으로 나와. 아 로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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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엄마. 그러면 엄마는 핸드폰이 두 개야? 어. 엄마는 이제 핸드폰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거랑 아이폰 11이랑 두 개지. 그런데 그 폰은 어떻게 할 거야? 이 폰은 엄마가 촬영을 가지고 있다가 촬영할 때 카메라로 같이 쓰려고 생각 중이야.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엄마 핸드폰이 아직도 엄청 새 것 같아서 의미가 지금 엄마 핸드폰을 엄청 노리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윤희 생각은 어때? 아니다. 왜 언니한테만 줘? 하하하하. 엄마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요새 핸드폰을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원래 이게 기본이야. 기본. 하하하하. 작년에. 의미가 지금처럼 계속 핸드폰을 많이 한다며 있던 핸드폰도 없어질 판국인데. 고민하고 있어요. 엄마 엄마 엄마. 아빠는 뭐랄까? 엄마 엄마 엄마. 아빠 당연히 주도 하겠지? 왜냐하면 아빠가 더 좋은 핸드폰 쓰겠으니까. 그럼 아빠 우리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 아빠한테 전화 해볼게요. 어. 아빠의 의견은 과연 어떨까? 또 다른 사람 누구한테 물어볼거야? 삼촌? 어떤 삼촌? 친삼촌 말고 외삼촌. 왜? 걸어가 봐. 왜? 엄마 생각에 외삼촌도 안된다고 할 것 같은데. 엄마한테는 안쓰어. 엄마. 저거. 일단은. 아 솔직히 이거 롤카야? 아니야 롤카아냐 진짜 이 마지막 삼촌까지 안되면 솔직히 마지막에 누구한테 걸건데? 이사님 삼촌 아니 왜 아무것도 장난 안 벗냐고 아빠한테 다시 한번 걸어봐 아빠가 아직 회사가 안 끝나가지고 전화 연결은 실패입니다 아 아무도 안 받아요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신이 엄마한테 준 기회인 것 같은데? 주지 말라고? 헬로 여러분 제가 엄마의 아이폰을 써도 될지 안 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안 된다고 많이 남겨주세요 반대로 남겨주세요 그럼 눈이 줄까? 안 돼 안 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